미국 의사입니다. 키워드가. 미국 의사요?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하는데 왜 미국 의사가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오늘 의사들, 그중에서도 응급 전문의들, 응급실에서 진짜 일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모인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엔드게임 오브이엠 이렇게 써있는데 마찬가지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학술대회 안에 여러 가지 이른바 세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션에서 강의가 나온 세션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 또는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 나와서 경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의사되기. 강연이 열렸는데 일단 오늘 저 행사에는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등 400여 명이 사전에 등록을 했어요. 물론 전체가 다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래도 등록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강연 캐나다에서 의사되기 미국 의사되기 이 강연에는 100여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성황을 잃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해외 진출. 그러니까 국내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로 가는 거. 그럼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우리 국내를 떠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의사활동? 의사로 일하겠다? 신현용 전 의원님 지금 현장 의사로 계시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단지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본인의 미래와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응급의학과 의사회에서 해당 세션을 열면서 학술대회 1조로 해서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서 진출한 의사들의 그런 연자들을 모시고서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인정받는 주가 있거든요. 그 주에 진출하려면 어떤 어떤 비자와 시험과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과연 캐나다에 가면, 미국에 가면. 요즘에는 또 호주랑 일본도 인기거든요. 한국에서의 이런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국민 질타를 받게 했던 현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회의감들이 나도 이참에 이민 한번 가볼까? 정말 선진 의료라고 하는 또 미국과 캐나다 이런 데서 나의 뜻을 한번 구현해볼까? 상당히 지금 한국에서의 그런 의료 활동에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의대생들이나 여러 가지 전공이나 각종 진료 과목에서의 학술 대회가 열릴 때 꼭 이런 세션들이 만들어지면요. 엄청난 상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직한 분들 등등인데 오늘 이 미국 의사대기 그다음에 캐나다 의사대기 이 세션에 한 100여 명 정도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아무리 봐도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사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다 응급실에 안 계시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근무 이사가요. 1년 전에는 910명인데 지금은 513명 거의 반절밖에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공의들 특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더 이상 응급실을 지키고 싶지 않아 잘못하다가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비난을 본인들이 다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소송과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 이렇게 피의자가 되는 거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응급실을 내가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자조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보건의료정책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그릇됐기 때문에 있는 현장에 필수의료의사도 내몰고 있다. 많은 젊은 의사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한 70%는 더 이상 한국에서 임상의사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도된 여러 가지 설문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답답해지잖아요. 저런 분들이 사실은 각각의 병원에 그리고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오는 환자들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 국민들 전체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응급실을 구할 수가 응급실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 그래서 전화를 10통 이상 하는 건 보통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일단 소방노조 관계자 뉴스와이드가 취재한 내용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대원이 출동을 했는데 신고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병원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들어왔냐면 새벽에 환자가 병원을 혼자 찾아갔는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니까 거기서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출동을 했는데 복통이 심한 환자인데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집에다 데려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응급실 앞에서 119를 불렀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집으로 갔다고요. 집으로.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이게 오늘 좀 알려진 건데요. 국가유공자 A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보험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받아서 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위장출혈 증세로 보험병원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병원에 소화기 뇌과 의사가 없답니다. 내시경 지혈술을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 일단 급해졌어요. 소화기 뇌과 의사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갔어요. 3시간여 만에 타 병원 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곳을 연락하고 했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제 시간만에 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12시간이 넘게 대기 후 수술을 받았어요. 시간이 너무 길게. 물론 검사도 하고 따져볼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시간은 일단 상식선에서 봤을 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에 상태의 악화로 사망에 이뤘답니다. 12시간 대기시간 저게 너무 안타까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3시 지나가 만에 타 병원으로 갔다는 것도 또 역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합해서 15시간이 됩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응급실 셧다운 조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병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아주대병원 응급실 주 1회 셧다운 검토 중입니다. 아예 문을 닫는 겁니다. 주 1회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주 48시간 셧다운 검토. 그럼 이거 거의 이틀이 돼요. 세종충남대병원 9월부터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 응급실은 원래 야간에 붐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홍석준 조언님. 이거 정말 간단한 상황 아닌데요. 네. 의대 정원 이슈 이전부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응급실, 응급 의료 분야입니다. 일단 세 가지 크게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숙가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의료 전달 어떤 체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프면 응급 문제가 하면 좀 큰 상급 종합병원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형사 의료인들의 형사 책임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료진들도 응급 의료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때 우리 신영 의원으로 참석해 주셨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협회와 같이 9월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를 인식해서 필수 의료 육성법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응급실 문제를 배치하기 위해서 일반의도,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도 채용했을 때의 어떤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형사 책임에 대한 어떤 면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또 부분은 면책 부분은 또 법이 또 개정돼야 되는 또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응급실이 좀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 부하가 또 다른 응급실로 또 전의가 되는, 부담이 증가가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장 큰 어떤 부분도 지금 응급실에 대한 이런 어떤 비상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 나오고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이나 교수분들의 얘기 그리고 또 야당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랄까요 파고들면서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직장이니까 못 그만둬서 다니는 거지. 그래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딱 두 시간만 와서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주 위험한 의료 행위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구나. 응급실 뺑뺑이 상황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굉장히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응급실 뺑뺑이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최영철,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수세적인 상황이 됐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장을 아마 좀 급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태도는 계속 홍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급종합병원을 자꾸 가는데 거기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자꾸 치료가 제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분들이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쏠림을 어떻게 완화하고 분산하는 이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나서서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지금 분산돼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지. 지금 하던 대로 계속 대학병원만 가는데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없고 이러니까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전부 합동으로 좀 의료의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각 병원마다 연계체계를 어떻게 갖출지를 이걸 좀 나서줘야지 이 부분이 풀리지 그냥 중앙정부에만 맡겨놔서는 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비상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조해서 모든 병상이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 올리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압박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강한 압박이 지금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제1당으로서 당연히 목소리 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어제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상당히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추석 연휴 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점들이 부각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의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있지 않으면 지금 사태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매일매일 뺑뺑이 사건을 막으려고 응급실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일부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없는데 가산으로 250% 숫가를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반창고식 대응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뭔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지금요.